이소포 났네 이와주게 그럼 따끈한 밥에 스팸만 줘 먹었대 스팸? 스팸 좋지 따끈한 밥에 스팸만 줘 봐 근데 스팸 저기서 좀 더 구워야 맛있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 줘야 돼? 이소포? 오늘은 배도 고프고 뭔가 게임도 많이 했고 해가지고 오늘은 좀 무난하게 로또체스를 좀 하는데요 이거 좀 먹겠습니다 먹으면서 할게요 GS에서 지금 닭다리랑 소떡소떡 싸거든요? 얘가 소떡소떡 소스 양념치킨 소스 근데 저 양념치킨 소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스타드를 좀 센스있게 골라왔어야 됐는데 저렇게 사왔네 한번 뜯어볼까요? 아 여기 뜯기는 것도 이상하게 뜯기네 아 여기 뜯으라고 여기 아 뜯으라고 여기 점선이 있어요 여러분 저처럼 이상하게 갈기갈기 찢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 점선이 있어서 깔끔하게 뜯어집니다 내가 치킨을 먹은 거 얘는 닭발이에요? 닭발인데 아 뜨거워 이씨 배워왔나보네 뜨겁다 어쨌든 여기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놓고 봉투 없나? 무섭고 이거 봉투 좀 주고 가지 이거 쓰레기 봉투 없는데 아이.. 센스가 없어 센스가 심지어 목소리 다 안 나와 전자 누나가 안 읽어줘 내가 읽어줄게 배달해서 너무너무 뿌듯하다 다음에도 또 시켜주세요 월월 어쨌든 간에 세팅 다 해갖고 롤토나 돌립시다 그리고 내 사랑 블루문 짜잔 제가 좋아하는 맥주 블루문과 함께라면 어뜩도 두렵지 않아 아니야 방등은 좀 두려워 다음 아 눈앞에 뒤집게도 딱 있고만은 어 비켜라 내 건가? 오케이 식단이나 먹어볼까? 음 음 맛있다 음 파란 그릇을 좋아해요 음 음 여는 좋아 오케이 이거 팔고 이거 하자 말랑이도 생선 하나 먹을까? 이거 봐봐라 이거 말랑이 생선 먹는 거 짱 귀여워 봐라 짠 아하 이거 쭐떡 하는 거 너무 귀여워 GS 치킨 괜찮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소스가 안 찍히는데 어떻게 먹지? 구슬 음 오 베이하네 일단 야생이랑 총잡이 진짜 손가락으로 누르고 그러지 않나 보다 아 이거 소스를 부어 먹어야 되는구나 아 똑똑하다 소스 요래요래 해가지고 우와 템 템 템 템 개많이 나와 오 자벨 하나 나왔고 오 좋아 이번에 태본도 괜찮은데? 음 맛있다 그브랑 피오라랑 어휘 음 진다 도착하지? 에어컨에 치킨에 소떡에 블루문에 게임까지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보고 계십니다 맞아 이게 너희가 원하는 삶 아니야? 얼마나 좋아 이게 이거 사고 들어가라 근데 비족이 안 나오네요 맛있냐고? 짱 맛있어 짠 어우 너희는 싸우거라 나는 치킨을 뜯을테니 음 갑옷 갑옷 가져오자 갑옷 룰로 있다 오케이 룰로한테 갑옷 좀 가져올게요 레드 만들라고 오케이 갑옷 가져오고 그리고 한 입 더 먹어 물체 실버 갖는 법? 나 보고 따라하면 돼. 가렌. 아 씨 안 되네. 베이가 팔자. 왜 안 들어가. 들어가! 뭐야! 아 룰소 있구나. 미안합니다. 룰소 빼고. 룰소 있는 줄 몰랐어. 맛있게 먹는다고? 맛있어. 나 지금 너무 배고팠거든. 게임 관심 없다고? 너무너무 내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어. 얘들아 너희는 싸워봐라. 원래 대장군은 뒤에서 보기만 하는 거야. 얘들아 어? 장군이 앞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거 봤어? 장군은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다. 음... 그렇구만. 서든어택 보면 장군들도 총 들고 싸우던데. 에이 서든어택은 그거 어이! 서든어택은 말이야. 실제로도 총 쐈다가 이렇게 칼 뺐다가 총 하면 빠를 거 같지? 안 그래요. 서든어택 그거 다 가짜야 가짜. 그런 걸로 배우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군대 가가지고 어? 군대 가가지고 아주 고문관 되는 거여. 어? 총 잃어버리면은 PX에서 사 와야 되는데 어? 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어? 어? 오케이 갑옷 하나. 오 사무원은 나빠요. 템 하나 더. 오! 템 하나 더 템 하나 더. 오! 와 템 개 잘하네. 오! 레오나? 일단 사볼까? 어이글 빼고 삼귀족 일단 쓸까? 어때? 얘가 앞에다가 다 일례로 세워 그리고. 어? 좋은 생각일 거 같아 좋아. 아우 시원하다. 아 좋아 좋아 이기네. 봐봐 이기잖아. 이렇게 상황을 잘 보고 있어야 이긴단 말이야. 좋아 좋아 좋아. 오 드레이븐이네. 검사 좋을 거 같은데 검사 갈까? 품 검사? 얘를 빼자. 얘를 빼고 얘를 이렇게 넣자. 와 그러면 이렇게 버프 주면은 와 개딴딴하겠다. 우와.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은데? 아 이런 딴딴해 딴딴해 딴딴해. 이런 피오라 짱 딴딴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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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이긴 다 먹었어. 이제 호떡수떡 먹어야지. 짠. 소스를 안 찍었네. 오 우르프로 가면은 혹시?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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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어 안 되고. 너무 중근한 방으로 나오는데? 아 어떻게 되지 모르겠네. 어떡할까? 어떡하지? 자 검사 가볼까? 검사가 괜찮을 거 같은데? 복궁 가져오자. 복궁. 복궁 가져오고. 경찰 때 빼고. 검사 가자 검사. 자 소떡소떡 소스를 좀 가볼까? 얍. 오? 바닥에 짜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짭시다. 좀 섞..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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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소떡소떡 위에다 뿌리면 되잖아. 봐본가? 소떡소떡 위에 뿌리시다. 아 씨 소스 섞였네. 아 씨 누가 이런 멍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는 거야. 아 정말. 아 소스 다 묻는다. 아 이거 템 못 샀는데 아직. 아 모르간나 왜 나가 있어. 아이고 이런 망했다 지금. 아 망했다. 아 씨 뭐야 모르간나 왜 나갔어. 검사 검사. 오케이 예사구. 검사 덱 가자. 오케이 검사 검사. 검사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너 왜 여기 있어 근데? 너 팔고. 브라움 들어가고. 검사 세 명 필요한데. 너를 빼자. 아 근데 이게 왜 있지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데? 검사가. 아 일단 드레이븐 넣어. 드레이븐 세니까 드레이븐 넣고. 일단 가봐. 출발. 좋아 좋아 완벽해 출발. 습.. 약간 검사필 나는데 큰일 났다. 나도 드레이븐 있다. 어 뭐야 벌써 45.. 45정밖에 안 남았네. 수풀 보니까 맛있다. 레드 가질까 드레이븐? 너 레드 가져라. 템 뭐 나오나? 아이고 까만 공 한 개 나왔네. 아 렌가 왜 나와. 카사딘 그래 카사딘을 빼고. 검사 한 명 넣자. 너 들어가자. 아니야 드레이븐 말고 이제 들어가자. 아니 너 드레이븐 아니구나. 아 검사가 아무도 안 나와. 오 레오나. 검사가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땜 좀 주긴 해야겠다.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이렇게 쩝쩝 들어서 억지는 않았어. 아니. 우와 죽겠다. 아 이거 큰일 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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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나와야 돼.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이렇게 쩝쩝 들어서 억지는 않았어. 마들? 우와 죽겠다. 야 이거 큰일 났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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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나와야 돼. 오케이. 시간. 오갱풀. 오카멜 갱풀. 카멜 넣자. 솔직히 수호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의미가 없거든? 수호자 빼자. 이렇게 하면 육검사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네 팔고. 갱풀한테 검사 주자. 갱풀한테 검사 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출발. 나는 이거 돌리고 있을게. 너네끼리 해봐. 장군님 지금 머리 쓰느라 머리 아프거든? 아유 검사가 안 나온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들아. 미안. 나 이번 판은 지어야 될 것 같다. 설마 죽나요? 죽지는 않겠지? 오케이 좋아. 이제 노잣돈 다 털어서 삽니다.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걱정 하돌돌마. 좀만 기다려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해줄게. 기다려봐. 자 일단은 돌려. 검사 사. 카멜 사고 갱풀도 사고. 카멜 또 사고. 쉔 또 사고. 오케이 돌려 돌려 돌려. 그러고 그러고. 또 두고. 카멜 사고 돌려. 갱풀 갱풀 개마나 갱풀 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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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피오라 사 피오라 사. 트로크스 사. 그 다음에 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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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막겠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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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이거. 빨리 자. 아이고 드레이븐 이거 좋니? 오케이. 자 드레이븐 루단 가지고. 드레이븐. 스태틱. 그래 너 스태틱 가지. 스태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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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스태틱. 스태틱. 아니. 어디 갔어? 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술 한 잔 했어요. 술이 문제야 문제. 한 잔. 마시죠. 왜 술이 문제네. 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햄 줬더니 터져 버렸네. 드레이븐이 그 땜 아주 싫어하나봐. 그니까 사라졌어 드레이븐이 갑자기. 나 스태틱 줄라 그랬는데 스태틱 싫은가봐. 말을 하지. 야 나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와 진짜 다 깜짝 놀랐어. 게임할 때 못 먹지 마시다. 여러분 적당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지. 뭐라는 거지? 어쨌든 롤토 할 때 롤토만 하세요. 야 이 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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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 웃겼어서 난 다시 한 번 보고 싶어.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데도 너무 웃겼어. 내가 하는데도 너무 웃겨. 내가 하는데도 너무 웃겨. 내가 한 번 보고 싶어. 내가 하는데도. 그럼 theat의 목소리로 가전 나라를 좀 해. 드레이븐이 내게. 내가 할게. 그러면 이제 롤토이.